안녕하세요 주먹왕 혜안입니다 오늘 해볼게 Bad Guys at School 이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이 학교에 진정한 짱이 되어서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게임일지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뚜루루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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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루루루루 바로 가자! 오 혜안고등학교 엄마 저는 이 학교에 짱이 될거에요 오 얘네가 일진들이야? 오케이 나 일진만 괴롭혀 나는 강약약강이야 아니 아니지 강강약약이야 저는 강한 사람만 패겠습니다 들어와 제가 평화를 선도하는 선도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무슨 아이템 파는건가봐요 살 수 있대 미션을 클리어하면은 데이 원 스프레이 미션은 무지석원입니다 스프레이 미션에 금지 오 여기가 우리 학교야? 오 얘네 일진들이다 딱봐도 여기 빡빡머리가 대장인 것 같죠? 다음에 올게 제 야 쟤는 왜이렇게 세 개세네 오 점프 오 예스 오 반갑습니다 아 여기 티체스 룸 교무실 오 야 반갑다 반갑다 친구야 모래찐따 같은 새끼가 반갑다니까? 자 이거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야 애를 패니까 돈이 나와 어 선생님 반갑습니다 영씨가 학교에서 친구를 그렇게 개패드시 아 뭐야 이거 선생님을 아니 선생님도 빼시네 야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자 어? 나 좋아하는 미영이다 그리고 미영아 미영 안녕? 안 사요 어 저기 나랑 아씨발 나랑 내일 카페를 안 산다고요 그럴 수 있지 아 미영이가 커피를 안 먹는데요 프린스펄스 오피스 여기는 이제 뭐 교장실인 것 같아요 아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어휴 머리가 많이 뺏겨지셨어요 머리 제가 시원하게 마사지 해드릴까요? 사실상 교장선생님 잡으면 이 학교장 아니야? 이 새끼가 뭐야 이거 어디야 어 아 역시 교권에 덤비면 안 돼요 여러분들 까불지 않겠습니다 스프레이 찾으러 가자 여기는 컴퓨터실 여기는 아 뮤직 클라스 아 여깄다 스프레이 먹었다 이거 스프레이는데 어떻게 쓰는거지 야야야 스프레이 가져왔어 덤벼 스프레이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야 니네 여기 넘어오지마 애들 괴롭히지마라 진짜 내가 괴롭힐거니까 오오 헤헤 근데 이거를 어디에다가 칠해야되는거죠? 벽이 어디있나? 저기 떼어가는 거 봐 않는데 약간 아 여기다가 칠하는건가봐 요렇게 아 다 Podcast 이제 낙서해줘야죠 여기다가 자 이렇게 이게 아니라 바다 바다의 보배 자 구독자는 바보 바다의 보배다 한국말 끝까지 들어야죠 자 여기는 먼저 강당인가요? 아 그렇지 아 수영장이야? 와 바로 들어가 그렇지 미쳤는데 다시 낙사로 갈게요 뛰지말고 걸어다녀라 선생님 선생님 맞아요? 맞다 이새끼야 잡히면 죽는다잉 잠깐만 와 와 야 저거 그건가봐 학생주임선생님인가봐 와 잠깐만 선생님 저 새끼 왜이리 빨라? 야 저 택시 택시 선생님 사람 잡네 개쨍개쨍 오케이 저 새끼 육상부야? 나이스 나이스 어 갔다 갔다 다시 담넘자 우리 아 이거 정문으로 들어가야되네 사실 정문이 어디야 근데? 학교 왜이렇게 커? 여기 넘어갈 수 있나? 오케이 여기 정문이구나 오케이 오 좋아 오 야 몸 좋다잉? 원 투 원 투 오케이 좋아 좋아 어 오지마라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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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미 아냐?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아니다 어 미영이랑 영미네? 여기서 나오지마 내꼬찜이야 야 이 개쨍 아 배드 가이즈한테 넥스트 미션을 받아야되는거 내가 얘네 쫄따구야? 내가 얘네를 꺾지를 못해? 어 뭐야 이거는 저게 뭐야 파이어 익스팅 저거 소화기인가? 아까 소화기 없긴 했는데 이거를 파이브 스튜드한테 뿌리라고? 아 이렇게 야 불이야 불이라고? 아 미친 소화기 뭐야? 야 저 새끼 잡아 아 선생님 또 방영식이에요 야 이거 화재 대피훈련이야 빨리 나가 나가 선생님 나가세요 어 이거 뭐야? 오 아이템 얻었다 개꿀 어 애들끼리 막 때려 막 애들끼리 싸우고 난리도 아닌데? 잠깐만 야 애들끼리 싸우지마 어이구 돈은 내가 먹어? 애들끼리 왜 싸워 야 이리 와봐 왜 내 친구 때리냐? 내 친구 왜 성현이 때리냐고 임마 어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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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마 성현이 부수성공 그리고 나 아까 그거 뭐 얻었는데? 인벤토리 어? 어이? 어이? 이게 뭐야? 뭐야 이게? 갑자기 나 양호실로 왔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친구 데리러 왔는데 제가 데려가도 될까요? 어? 그러렴? 안녕하세요 오케이 어! 선생님 저 체육시간이라 성현이 데리고 갈게요 가자 체육하러 가자 야 비켜 야 비켜 비켜 야 비켜 비켜 야 성현이 간다 비켜 야 꺼져 꺼져 야 야 성현아 괜찮아? 야 성현아 이거 체육시간이야 야 너네 왜 미영이한테 말거냐고 야 꺼 반짝갑니다 쭉쭉 뻗어갑니다 야 너 지켰어 뭐래 저 인성파탄자가 뭐지? 탈래? 어 어이? 야 미영아 미안하다 아 너가 미영이야? 아니 너가 미영인가? 어우 어우 야 미영이가 너무 많네 어 야 얘네 한 번 밀어볼까? 여기서부터 달려서 내가 짱이 될거야 다음에 올게 제 친구 성현이 체육관에 데려다 놓고 올게요 분명 강당 있을거야 점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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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성현아? 수영장 가고 싶다고? 알았어 딱 기다려 성현아 야 너 수영시켜줄게 자 가자 가자 야 애들아 초급반 성현이다 어 잘 부탁한다 어이구 우리 성현이 해녀가 꿈이에요 잠수 잘하는거 봐 열심히 해라 바로 도망가 야 미션 줘봐 오우 야 야야야야야야야 잠깐만 야 이대로 들어와 원 투 원 투 뭐야 좀 치는데 이 친구는 헤비급이야 어 근데 난 체급을 무시하는 펀치 퍼 퍼 그치 야 다음 너 헤비급도 잡았는데 너는 가볍지 뭐 애들이 소화기 뿌리니까 바로 쫓아오네 이게 뭐야 자, Throw Paper Airplane Into The Girls 아아아아아아 여자들한테 오케이 츄파를 던져라 뭐 이런거 같애요 같이 놀래? 어? 아 미영이 미영이가한테 가 미영이 자 미영아! 여기 있다! 일로 와 이 새끼야 아 선생님 왜요! 아니 왜요! 아니 아니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? 아니 연애해도 못해요 선생님? 아니 이 학교 왜 이렇게 고수적이야? Throw Paper Into The Girls Ball 어디 있어 수도 banquet PD? 기숙사아아아아 아아 저기 화살표가 있구나 바로 간다 일단은 여기 화살표가 있는 어 이거 뭐야 와 어두웠다 스케이트 보드 뭐야 와아아아아 이거 뭐아 개쩔어 아 저기다 던졌나 보다 자 여기서 던져 준비하시고 던져 여기서 한번 던져보자 여기서 가보자 오케 오오 성공 오케 자 추파를 보냈습니다 뭐 여기 들어갈 수 있어 나는 쓰레기야 아 나 얘네말 듣기 싫은데 얘네가 자꾸 미션을 주네요 뭐 이번엔 뭐죠 스매쉬업더 프린스포스카 윗 데이스볼 배트 빠따로 교장선생님 차를 부숴라 오케이 일단 빠따는 뭐 여기 있는거 같애요 아아 빠따 아 여깄네 좋았어 빠따 야 일단 연습좀 해보자 너희 농구분이 어허허허 와 이거 개쎄 미쳤다 와 와 얘네 뭐야 어 달려오는거 봐 엉 안돼 안돼 안 돼 확실히 농구 어 야 얘네 개쎄 야야 미아라 야야야야야 오케이 얻었다 교장선생님 차가 뭐죠 이번에 벤츠 S클래스 뽑으셨다 그랬는데 와 벤츠 S클래스 그것도 청록색 야 청색 멋있다 옹 뿌셔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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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리고 이것도 해버려 탈 탈모차 하핳 잘했겠네 저렇게 놀려버려 여기 여기 탈모석이야 빠따로 부숴어 왜 안 부숴져 이거 와 야 불이 난다 잠깐만 어어어 야 어어어 잠깐만 어어어 양호선생님 반갑습니다 제가 교권을 바로 잡겠습니다 화이팅 어 여기 또 누워있네 지금 자 우리 성현이 성현이 어 성현이는 모 모 쏠 모 쏠 어 미안하다 어 미션 좀 줘 미션 스타트 앤 아 카페테리아에서 싸움을 해라 아 카페테리아에서 싸움을 해라 식당이 어디야? 여긴가? 여기가 누가 봐도 식당 같은데 자 여기서 쑥 싸워라 자 야 지금 나가면 살려줄게 형석아 너 나가있어 어? 오케이 들어가자 들어와 와 개쎄 와 와 오케이 비켜 와 얘 너무 센데? 와 잠깐만 헤비급 미쳤어 비껴 비껴 가서 톡 쳐주고 톡 쳐주고 톡 쳐주고 무빙 톡 어 성공해? 아 하루가 끝났대요 오케이 둘째날 블로우 업 파이어 크래커 엣더 프린시 팔 교장선생님한테 뭐하라는거지? 파이어 크래커?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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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야 교장선생님 왜이렇게 쎄? 잠깐만 뭐야 파이어 크래커가 폭죽이래요 아아 폭죽을 어디서 사서 해야되나봐 밖에 그 아까 상점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 여깄다 누가 여기나 볼까? 과연? 아 저기요 내려보세요 내려보세요 안녕하세요 흫흫 왔다 오 아저씨 나 맨몸에 앞치마가 믿고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어 폭죽 여깄네 파이어 크래커 얼마에요 이거? 아 10원에 부족하구나 내가 돈 바로 모아올게 야 얘네 럭비부다 어 파이어 워크 있네 야야야야야 럭비부 들어와 럭비부 들어와 얘 싸움 잘해? 싸움 잘하냐고 오 럭비부 들어와 그렇지 무증친 다음에? Uh 그렇지 이거 어떻게 쓰는 건지 한번 써볼까? 오 study 오오 souff ran 오케이 바로 가자 교장 선생님 제가 갑니다 이거 먹을지nah? 오 야 럭삐 야 저새끼 잡아 오 야 럭삐 가져왔더니 얘들 다 쫓아온다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야 이 미안해 잠깐만 여기서 탭을 눌러서 먹은 다음에 나가이 자식아 코스트, 엑스알커밍이네 그리고 경찰도 오네 일단은 교장선생님 어디계시죠? 야 이 학교 진짜 막장이구나 교장선생님 해피 뉴 이어! 어 교장선생님 저쪽 있는데? 잠깐만 어디가시죠? 교장선생님 어디가셨지? 어? 교장선생님 어디가셨지? 잡았다 요 놈! 오우야 잠깐만 와 경찰이다! 아니 경찰이 주먹을 써요 공권력 남용 아닙니까? 나가버려! 하하하하하 파이어크래커 살아왔어요 아 이건가? 아 파이어크래커가 이거? 잡았다 요 놈! 일단은 교장선생님을 교장선생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미션 성공 점프스! 오케이 박영식 너 이리와 와 이거 뭐야 잠깐만 양호선생님 왜요? 왜요 왜요? 양호선생님까지 왜 아 아 선생님 죄송해요 아아! 테이크어 걸니 인투도 레이크 박히달린 들꽃 아 그럼 아까 성현이 야 성현아 너 아까 수영장 갔지? 이번에는 호수에서 우리 해볼 거예요 고기를 찾으러 강으로 갈까요? 성현이를 빠뜨리러 강으로 갈까요? 성현이를 잡아서 침대 실어서 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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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성현아 여기 아닌가봐 어우 성현이 정수리에서 짠내난다 어유씨 아무리 봐도 여긴데 여긴 바다라서 안되는건가? 성현이를 데려다주는게 아닌가? 아닌가봐 아 여기야? 아이구참 성현아 오늘 성현이 물 많이 먹네 성현아 와 상어다 뭐야? 야 성현아 내가 너 상어밥 만들었니? 너 성현이 먹었냐? 야 성현아 여기 누구나 성현아 내가 찾아냈어 비키세요 우리 성현이 어 박영식 너 어디가? 선생님 비키세요 아 안돼요 선생님 성현이 우리 가야돼요 성현이 마지막으로 호수가 보고싶다 그랬어요 응 학교 밖으로 나오면 못쫓아 오오헿 내가 쫓아오네 성현아 내가 데려다줄게 성현아 가버려잇 으아악 샘 잘가 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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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Cabin そこ 。 약했다 다시한번 가자 방음께 좋으면 방음꺼 써주시고 이게 더 좋으면 덮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서울 구경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성현아 내가 간다 네 오늘 이렇게 성현이와 영직이 sam Tou Badguyat School 이런 게임을 해봤습니다 스팀에서 여러분도 해보실수 있으시니까 검색해서 해 보시면 좋을것같습니다 네, 저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유익한? 오케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~~~~~ 뚜루루루루 뚜루루루루 뚜루루루루루